자, 세 번째 판 출전 선수를 발표합니다. 동교팀 모태범! 아, 나옵니다. 모태범 선수. 자, 알트! 농구팀 현주현! 모터범 대 매직 피포! 현주현! 현주현 대 모태범입니다. 순간적인 괴력과 악력이 엄청나고 박광재 선수보다 팔씨름이 더 세요. 끝까지. 파이팅! 모태범 선수가... 체격이 좋아요. 아, 좋아요. 전형적인 씨름 선수의 체격입니다, 모태범 선수도. 현주현 대 모태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팀의 가장 에이스 선수가 되죠? 네, 주장끼리 맞붙었어요. 자존심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되죠? 대장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 이긴 사람이 승패를 갈 것 같아요, 팀에. 씨름하는 거 많이 봤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웃겨. 지금 말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 팀의 대장 대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감하나 봐주세요, 과감하게! 많이 잡고! 형, 다리 앞으로, 중심! 앞으로, 앞으로! 과감하게! 이야, 일단은 삿바 잡는 것은 두 선수 다 좋습니다. 홍삿바 왼무릎 세워? 일어서, 일어서, 홍삿바 먼저 일어서. 일어서. 오! 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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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조합! 자식 있게! 아,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대피 금메달리스트 모태봉, 매직 키퍼 현지엽. 해결 시작합니다. 홀립니다, 현지엽. 자, 모태봉 버티고. 미래치기, 미래치기! 자, 과연? 아,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다리 힘이 좋으니까 역시 퍼티네요. 빨리 나갑니다, 빨리 나갑니다. 아, 돌렸어요! 아! 빨리 나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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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태봉! 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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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태봉! 이야! 성지엽이 패배합니다! 주엽이 졌다는 거죠, 그럼 제가. 아, 참 세월의 무색함이. 진짜 예전에 이렇게 날라다니던 분이. 또 하늘을 고른구나. 진짜 그 코풀 속았던 현주엽이 밀어오더라도. 맞습니다. 그럼 그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다 힘이거든요. 저 힘을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주엽 선수가. 그런데 조금 아까운 것이 왼 가슴이 떠 있다는 거예요, 현주엽 선수가. 그래서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밀어치기가 강하게 갔어요. 아, 현주엽 선수의 밀어치기를 버텨내고. 여기서 이제 중심 자체가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왼무릎을 꿇고 마는 현주엽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 출전 선수입니다. 선수를 발표하겠습니다. 동부팀. 현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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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태범이 안 나오겠나? 당연히 모태범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가, 제대로 가. 동계팀. 자, 모태범 다시 걸려라. 반드시 꺾겠다. 지금 현주엽 선수는 모태범 왜 안 나와, 이런 표정이거든요. 이야, 이거 좀 의외다. 완전히 벗어났네, 이상은. 형, 형. 충분히 할 수 있어. 자신 있잖아. 아니면 내가 그냥 버틸게요, 계속 끝까지. 자신 있는 거 하세요, 자신 있는 거. 공격하려고 하면 안 돼. 형은 들고 다리 거는 거 밖에 없어. 회전만 하면 돼. 회전만 하면 이겨. 기다려. 아까 내가 해보니까 힘이 너무 약해,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형을 붙여보겠는데.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될 것 같아요, 현주로. 자신 있게.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자신 있게. 저는 현주엽 선수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이번에는? 아, 진짜 그래요? 이번에는 현주엽 선수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투덕을 했고. 근데 예측이 한 번도 빛나는 게 없어요. 빛나는 게 없어요. 자, 이제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신 있다고 했잖아! 얼마나겠는데요?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와 있는. 그럼.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모태범 다시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 이기고 질까 봐 또 피한 것 같네. 모태범이 피했다. 어차피 이제 마지막 내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기자. 아, 이거 이기면 진짜 멋지겠다. 아... 아, 이거 좀 앉아. 앉아. 모래판 위에서는 계급장이 없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지효아, 가자. 다리 잡아. 너무 익는 거 아니야? 똥꼬까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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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어, 밀렸어.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변주엽 선수가 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기술이 지금. 하체가 얼마나 따라가실지. 변주엽 형은 힘 쓸 수 있어, 이거는. 주엽 형이 이길 것 같아. 주엽이 형. 어깨, 어깨. 자, 주엽이 형.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자, 중심 잡아. 자, 마지막 대결, 전주엽이 당장치기. 중심 잡아! 전주엽이 당장치기. 와, 아! 하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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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강한 선수가 박주엽을 무너뜨립니다. 변주엽 선수가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승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장기전 선수가 바로 밀어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강한 선수가 잘 피했네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 아니고요. 현지엽 선수의 중심 이동선을 보면 발이 그렇게 완벽하게 가볍질 않아요. 상체 힘은 좋으나 스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제2의 문경은, 제2의 문경은이 나타났어요.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